제가 저 윤서씨를 위해서 이렇게 망원경을 준비했어요 망원경으로 좀 둘러보고 계세요 아 이거 참 이거 여훈씨도 이걸로 네 감사합니다 근데 회장님 여기 안에 반짝거리는 게 뭐죠 아 그거 총알이에요 아이씨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개팅 안 가냐고 아 자연스러운 만나면 죽어 한다고요 가시덤불 뒤로 가면 될 거 아냐 그거 사심선 나와요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면 되겠는데 자만쳐 하면 될 거 아냐 여훈씨도 계획이 다 떨어졌어 아무튼 산에 왔으니까 안 좋은 일들은 다 털어버리고 산을 즐기도록 합시다 아 근데 저희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저 나무 제가 아까도 본 거 같거든요 윤서씨 좀 둔하시네 저는 사실 아까 저 나무를 세 번 이상 봤습니다 아까부터 길을 잃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제가 독일에서 얼마 전에 직수입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구조용 손전등을 보내줬거든요 이걸 쓰는 사람은 베어 그릴스 어몽길대장 그리고 저밖에 없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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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어떡해요. 저 진짜 너무 어지러워요. 나 네 옷 때문에 더 어지러워. 황공포증 있단 말이야. 저리가 이 땡땡이 이기지매. 우리 지금 불 피워야 되니까 마른 가지를 줍도록. 수분기가 없어야 될 거야. 수분기가 있으면 불이 잘 안 붙으니까. 마른 가지. 마른 가지. 마른 가지. 자. 마른 가지. 마른 가지. 여기다가. 거기요? 어디요? 여기요?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? 왜 그러는 거야? moisture. 회장님 piercing 하셨어요? 무슨 소리야. 나 사대부 짐 아니라. 우와. 충분하실 Clyano. 어? 어떻게해? 괜찮으세요? 여러분.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나라 진해는 독이 없어서 마비 종세를 더 저요? 우리 shifted. 거만. 환장인. 환장인. 이 형님. preocuco hori- 아니요? 어떻게 해요?